아니구나 둘이 이 오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이아몬드가 스프링 트레이닝에 너무 시... 힐리 모든 것들은 다이아몬드가 가능합니다 뭐 위주로 해볼까? 컨택 플레이트 피스 빌딩 좀 수비를 잘하고 싶기 때문에 베이스 스틸링도 좋긴 하겠지만 나는 빌딩 빌딩 위주로 하고 싶어요 렛츠고 감시난 뉴 시즌 개막전 아니지만 왜 오타니가 여깄죠? 오타니가 여깄네요 타티즈도 있고 유격수 연습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맞나? 모르겠다 자 더블 더블 굿머리 컷 나이스 자 닐 마지막 시즌이 4렉 4렉 4렉까지 올렸어 연습게임이라고 생각합시다 오우 편안하게 치자 본게임도 아니지만은 감을 잡는다 생각해야지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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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비 후수도 바뀌었죠 벌써 바뀌었어? 오우 각박 늦었네 오우 까빙 괜찮아 괜찮아 원래 시즌 시작하게 잘 치면은 못쳐 못쳐야 시즌 시작하게 잘 치면은 시즌 잘친다 푹쓰 오우 저기 형 그런식으로 선수를 죽여서 변경자를 줄이겠다 이건가 변경자를 줄이겠다 이건가 변경자 신기하게 생겼네 그리고 뭔가 친환경적인 느낌이야 천천히 던지는게 어떻게 이렇게 던질 수가 있지 뭔가 수비에 대해서 일단 자세가 높은데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 있나? 그냥 그냥 방향만 알아서 잡으면은 알아서 잡는건가? 너무 여겨 부르지 말아주세요 아니 수비 뭔가 수비를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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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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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게 안되네 김화성 아닌가? 소리형 이 아 1번 못 췄다고 이렇게 바로 그냥 7번호 꼬라 fate 그래서 좀 서운해 전 시즌을 얼마전은 했 interpret 그렇지 그렇지 저를 원했어 이 industrial examples 이것이 깬지 알겠습니까 깬지 어 안 돼 안 돼 곤란해 곤란해 나 올드 시리즈 MVP였네 월시 MVP였어 월시 MVP인 사람은 7번에 갔잖아 이 시키들이 감 잡으라 이거지 도전니? 393진 나이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는 제 다 치면 된다 지금 잘 쳐봤다 하나 오 오케 뭐야 봉을 일단 맞춰보자 난이도 올렸다가 이렇게 못 맞춰버리면 나 곤란해 쉣땡 오우 야 볼이 직이네 낮춘거 괜히 낮췄을지도 오 조진감이 없잖아 나 어떡하냐 야 공부 못 맞추겠어 어 던지는거 왜그래 야 좀 건드리기라도 하자 3군 3진 2개는 좀 대박이네 진짜 대박이네 오우 야 맘했는데 아하 KKK 이것이 한국이네 한국인이라 그래 인정해 주시 천천히 어어 왜이래 왜이래 밸런스 왜이래 볼 그렇지 집중하면 다 됩니다 아하 아하 에이바 참 히잇 헐 으잇 어허 이건 아니지 얼탱이가 없네 1인칭 모드 1인칭 모드 수비 1인칭도 재밌겠다 수비 진짜 이상하게 한다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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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월제시리즈 MVP 였던 사람 가냐 가냐 이러면 또 못참는데 아 이러면 또 뿌 뿌 뿌 해야되는데 아냐 갓댐 오 펑키 갓댐 위고 오우 온라인 아 디테일 봐라 진짜 오우 나이스 건방떨지 않겠습니다 건방떨지 않겠습니다 건방떨지 않겠습니다 나이스 수비는 확실히 가뭄 잡았는데 자 찬스입니다 다이나믹 찬스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아닌가 차이가 있나 있네 큐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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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버린다 아 아이고 쏘리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하나하나 와 이걸 일로 던져도 숏바운더를 집어 던지고 있네 김하성이구나 아 아 아니 왜 큐빼 히어버린다구 왜 쎄가 돼있는데 디스톤 냈네 뭔가 마음이 무겁다 하하 어허 이 무겁다 마음이 디스톤이 되버렸잖아 흑 쏘 홀 나이스 수아시니깐 뜁니다 전략으로 촌하게 뛰어 이거 이거 느낌이 아주 이상합니다 얍 헐 헐 아니 루키도 볼 쎄 내가 볼 땐 뭔가 평균 난이도 느낌이긴 해 루키가 쉬운 것보다는 그냥 딱 표준 표준 그래 표준 표준 난이도 같아 표준 난이도 깨삑 이거 무슨 빠지기인가 세트 안 깨진게 헐 헐 헐 헐 이거지 아 진짜 뭐지 아 나이스 가운데 넘어졌네 뭔가 왼손은 가기 익숙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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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k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험 헐 어? 뭔가 여유가 없는데? 꼬리? 뭐지? 아 모르겠다 큰일났다 이렇게 다시 마이너로 내려갈지도 와